안녕하세요. 오늘의 영상은 바로 맥돌아도 화이팅! 헐 신작도 이모티 더뮬이 이거 더뮬이 가멍다 그쵸? 이모티 더뮬이 이거 뭐야? 이모티콘에 이모티도 하나 봐요 저는 어떤 이모티콘 신이 캠니포크 한 번만씩 시키면요 하나 주문하면 이 가멍땅 중에 하나를 준대요 스킨치즈도 사이즈 메뉴 중에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좋아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? 해피스튜디오 앱도 있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그 장난감이에요 여기서 애기가 울고 있네요 이모티 무비네요 1번 러브냥이 이런 쿠션같이 생기는 거나 동전지가루 아 쿠션 러브냥이 하고 액자같은걸 같이 주네요 러브냥이 여기는 멈춰요 멈춰요 이모티콘이네요 먹고싶엉 먹고싶멍 이라고 하네요 멍멍이가 먹고싶대요 침이 질리고 있어요 해키브레이크스 해키브레이크 진 얘가 주인공인가 본데요 하이파이브 손가락이네요 진 윙크하고있네요 9월 4일부터는 개구리 주사위 조금 징그럽네요 이거는 원숭이 해피밀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이것은 맥도날드에요 필요하시면 맥도날드에 가서 해피미도 만나고 또 이렇게 선물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